강릉 원주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해양환경오염, 친환경적 기능적 배합자료 개발, 유용 생활성 물질 추출 및 응용, 진단용 바이오센서 개발 등 생물공학적인 접근으로 산업에 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해양생물에 관련된 기초학문을 학습하는 4년 동안의 학부 과정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응용학문 및 연구를 통하여 해양생물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에도 학업을 연장할 수 있는 산업대학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졸업 후의 진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관련 연구소에 취업하거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 공무원 그리고 해당 산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벤처에도 도전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해당 분야의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는 찾아야 할 것, 살아야만 할 것들이 가득한 누궁무진한 곳입니다. 해양생물공학은 이러한 바다 혹은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자신합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도전을 기다립니다. 수업이나 강의가 고등학교와는 달리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고 실습을 통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전문 지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사업단과 연결하여서 학생들에게 교양과 전공과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경험의 다양성을 넓혀주고 장학금과도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여 장학금 혜택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학과 관련된 선후배들의 소통이 많이 존재하여 선배들이 취업한 연구실에서의 견학과 실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후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스킬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에 관련된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과 교수님들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